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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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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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 가을야구 첫 등판인데 어땠는지? 오늘 내려올 때 팬분들이 엄청 크게 연호하는데 기분 어땠어요? 오늘 최고였습니다. 오늘 최고였습니다. 안녕하십니다. 첫 플레이오프 어땠어요? 첫 가을야구 어땠어요? 떨렸어요. 긴장 많이 됐어요? 원래 긴장 좀 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경기하고 팬분들도 뭔가 평소랑 더 평소보다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처음에 긴장 많이 했습니다. 긴장 흘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윤호 선수 수고 많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첫 가을야구 떨리지 않았어요 혹시? 우선 떨리지는 않았고 첫 게임에 이제 제가 오랜만에 경기하는 거라서 경기간 가기 좀 걱정했었는데 모두 준비 잘한 것 같아가지고 경기 잘 끝낸 것 같습니다. 팀 분위기 너무 좋아 보이던데? 이기면 기분 좋고 일단 오늘 게임은 빨리 잊고 내일 게임을 준비해서 내일도 빨리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너무 즐겁고 팬분들의 함성소리도 평소보다 더 컸던 것 같고 첫 타석에 좋은 결과 나오면서 그 함성에 맞추면서 좀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첫 가을야구의 3안타 비결이 뭔가요? 마인드 컨트롤 경기 시즌처럼 똑같이 하려고 했고 좀 뭐 4시즌이라서 더 잘해야지 아니면 뭐 들뜨거나 이러지않고 똑같이 임했던게 좋은 결과였을 때 같아요. 혹시 제일 도움을 주거나 들어와서 제일 좀 환영해주는 선수가 있었나요? 모든 형들이랑 동생들 다 카페 활용해주던데 단사치고 이제 잘 풀리니까 민수 선수가 아까 막 3개 3개 이러던데 그거는 혹시 모르는거에요? 민수 형이 오늘 연습을 하는데 영상 나오는데 계속 저만 나오더래요. 그래가지고 한 3개 칠 것 같다 시합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들어 맞았더라구요. 다음 민수 형이 또 찍어줄거에요.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멀티니템 3안 기대하겠습니다. 민수 형이 계속 저만 보이게 보였다고 하더라구요. 오오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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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